아 아흡 f no you have a copy at the end of the day pingly imbe la 각도 각도 내 뭐 e 복제 아 서리 머리카락 룬잠 은잠 야 나 아 머리카락을 자랐다 이발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뭐 했어요? 오늘, 오늘 일요일. any? 네. 너는 어디야? 네. 아버지에서.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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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외부에서. 이 야구에서. 아 스페인어 스페인어 내가 먼저 한국말 이야기 해볼게요 한 남자가 파도를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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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를 보고 있어요 한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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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를 보고 있어요 살처럼 Musa nsu 우이힘 그리고 또 우이힘 우이힘, 수영하면 위험해요 수영하면 위험해요 잠깐만 수영 그래서 서過 수영 部ematic 수영 privilege Did you 모르겠어요 이 부없어요 네 네 네 여긴 수영 똑같은 내 그리고 저도 박성변으로 유단변 이자 위험해요 하라미 생명바독 그거 수영하면 매우 위험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수용하면 선생님. 수용하는 것이 우영 맞죠? 네. 네. 위험. 수용하면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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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한. 네. 하도는 사초마다 계속해서 들어와요. 하도는 사초마다 계속해서 들어와요. 하닐에서 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네 4 주에 아 소초 소초 마타 네 네 네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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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4. 4. 4. 4. 4. 4. 4. 4. 4. 5. 5. 6. 7. 8. 9. 10. 10. 11. 11. 11. 12. 12. 13. 14. 14. 15. 15. 16. 16. 16. 17. 17. 17. 17. 18. 18. 18. 18. 18. 19. 18. 19. 19. 19. 19. 19. 20.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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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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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cattle 책 보태효 모두 완성 네 네 네 네 네 네 음 er Vietnam 호 cow 나를 뱅뱅 아 네 명 누움이 가 dunk 나를 뱅 뱅 가오 가지고 있어요. 가오 높은 파도가 있어요. 베트남에는 베트남에는 수분 황금 바다는 음니라는 숲탐이 있다. 베트남에는 수분 황금 바다는 음니라는 숲탐이 있다. 베트남에는 수분 황금 바다는 음니라는 숲탐이 있다. 베트남은 수분 황금 바다는 의미의 숲탐이 있다. 베트남은 수분 황금 바다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은 수분 황금 바다는 의미의 숲탐이 있다. 看은 focused 낮 낮 낮 낮 낮 낮 낮 ba 국물 다 spoke to students vin a 드디어 Whoa 중ум 수 땅 피 rah esta 밖에 은 베트남 속담 몇 가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속담만 있어요. 그러면 한국 속담하고 베트남 속담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내가 1번 한국 쓰고 3, 2번 베트남을 써요. 독담 한국 쓰고 나는 독누구와 한국 네 나는 독누구와 베트남, OK? 네 네 OK 써요? 네, 네, 네 8 8 음 4번 써요. 나는 3번 쓸게 또이동 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5개만 해봐요 네 네 네 네 네 ø 네 음 음 천천히 님 다시 컨트롤 젤 눌러요 취소 취소 눌러요 취소 컨트롤 젤 네 네 네 응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네. 목.. 목가 오? 네. 로기다 해. 음.. 음.. 네. 네. 한번 얘기해봐요. 백지장도 맡으면 가볍다. 백지장도 맡으면 가볍다. 네. 종이.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도 서로 같이 들면 가볍다. 나중에 알아봐요. 이거 쉽지 않아. 강두부 통명. 통명하다. 강두부 통명.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는 날. 그리고 쪼. 장. 나이. 가는 날이 장날이다. 어려워. 나중에 글씨 적어서 한번 알아봐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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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일이 장날을 지켜받아.. 응, 오케이. 저런 낭가 룩게 하는 나리 있다. 응, 오케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네. 응, 손당. 응, 어려운. 다짐은 응, 다짐은 성공이 온다. 다짐이 성공이 온다. 택바이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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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멀어지면 어머니가 또다다다다다 택바이는 성공의 어머니 Dew problème 택바이는 성공의 어머니なんです 택바이는 성공의 어머니는 성공의 어머니들 택바이는 성공의 어머니inho 力은 맞습니다 힘입니다 kỹ 능력은 맞습니다 힘입니다 힘입니다 kh台灣 징기는 짐입니다 이거 한번 봐요 저는 시간 있으면 번째로 방문했어요 이거 민수씨하고 저는 나이가 같아요 민수씨하고 저는 나이가 같아요 뭐 라고 해요? 저는 민수씨와 민수씨 저는 방과 같아요 한국 문화는 베트남 문화하고 다릅니다 방과 한국과 방과 베트남이 다릅니다 방과 한국과 방과 베트남이 다릅니다 저는 언니하고 성격이 아주 비슷해요 저는 성격이 아주 비슷해요 저는 성격이 아주 비슷해요 저는 성격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요 뜻 뭐예요? 비슷해요 뜻 뭐예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는 농구하고 축구를 잘해요 제가 whale 할 수 있는 짝과 stud이 잘 축하하고 싶어요 우선 잘 축하해요 참을 하세요 이야까부터 공룡와 공룡 아무것도țions 농구가 공룡 공룡 축구가 공룡 공룡 봉 이거 공이에요? 공과 볼 공로 공과 저는 농도와... 아 이건 똑같이 세 번 쓴거고 비슷해요. 하고 와 이란 포도하고 딸기가 있습니다 복도하고 딸기 복도하고 딸기 복도하고 딸기 복도하고 딸기 야옥 딸기 뭐? 포도 네 네 아이한테 사탕을 주었어요 저희는 주방에 사탕을 주었어요 저희는 주방에 사탕을 주었어요 주방에 사탕을 주었어요 주방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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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오 개오 저쇼 저희 조 개오 주방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요 저희는 한국말을 가르쳐요 저이 지이 야이 항생한 저 늑노아이 동물한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떵 떵 떵 동물한테 먹으려는 당신을 유지해요 예전이 주지 마세요 떵떵 네 친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네 친구한테 연락하세요 네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네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네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 뭐예요? 네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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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주말에 일에서 쉬기 위한 재미있는 계획이 있나요? 네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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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도와 드릴 것이다? 무엇을 도와 드릴 것이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사랑을 하겠습니까? 또한 이 일은 어떤 업체인지 제작에 대한 능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취소를 다 해 줄게요. 이번에는 내가 혼자 사과에 대해 듣는 것이 끝では? 네요. 어쩌면 주말에 이래서 시키 위한 재미있는 계획이 있나요? 실제로 나는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앞으로의 주간을 충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잠시, 저에게는 무엇을 도와줍니다. 아, 잠시 후에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저는 주말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트레이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랑 롱, 좋은 팁 돼요? 네, 한번 볼게요. 작전 롱, 정말로요? 또이랑, 또이 샘, 몽, 몽, 또이 샘, 몽,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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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오. 일단, 몽, 기대하다. 몽돌. 기대. 네, 기대해요. 기대하다. 모이, 모이, 두, 세, 라사오. 어떻게 될지? 방콕 계획 있어요? 재밌는? 비엔나오, 무슨? 주말에 쉴 수 있는 계획 있어요? 재미있게 쉴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모이 중 주말. 네네, 렌니 노이 쉬다. 쉬다. 모이, 구호의 공백, 일에서 쉬다. 일하는 것이 쉬기 위한 좋은 재미있는 계획 있어요? 응, 계획. 적숙, 실제로 노이당이 된 어디 가려고 해요? 유리 여행 가려고 해요. 공간이 갱사할 수 있어요? 숙주andel의 호소리는 거에요. 숙주andel의 호소리는 거죠? 숙주andel의 호소리는 거에요. 옹정 난 옹정 낳다 응 응 응 응 도전과 함께 오케이 도전과 함께 이는 백신은 어떻게iran 딱딱할 수 있나요? 해주세요 한국국화 황금공급works 한국국화 황금공급과 한국국화 황금공급 Entonces 한국국화 황금공급 한국어 책 안은 베트남어 쓰고 있어요. 네, 이거 마무리해요. 그것은 휴식하는 좋은 방법 같아요. 나도 비슷한 것을 할지도 몰라요. 그럼 다시 일에 몰입해야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요. 네, 저도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당신도요? 건강하세요. 네, 거기서 지금 한 권이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 권이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절대 일찍 너무 늦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멋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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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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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